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모 회사 동기가 37살 동갑 소개팅 해준다는데 나가야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채팅에 적으신 건데 전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야겠습니까? 근데 나 이해가 안되는게 이 여자분은 왜 37살 먹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보통 같으면 전 나이 되면 소개팅도 안되고 뭐도 안됩니다 선자리도 안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괜히 계정사 웃돈 주고 가입하는게 아니에요 안되니까 가입하는게 아무도 안만나주니까 계정사 가입하면 전 나이 때 분들 많거든요 가부긴 한다고요 바보같은 생각이네요 왜 가보려고 합니까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 나이 때 여자분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만나보는 것도 좀 아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라는 동물은요 관심의 동물이에요 관심의 동물 여자들은 언제 공포심을 느꼈냐면 아무도 본인이 여자로 봐주지 않을 때 이성으로서 접근 자체가 완전 원천 봉쇄되었을 때 그럴 때 위의가 엄청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남자들이야 뭐 정말 잘생긴 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평소에 여자들은 관심을 받는다거나 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게 별로 없다 보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여자는 다르거든 여자는 평소에 관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목울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인 이성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느껴졌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못 견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거에요 젊을 때 먹혔는데 이 먹혔다는 것을 나이 먹고 느끼고 싶어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저기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어 나 아직 먹히네 나 아직 그래도 남자한테 좀 먹히는 나이네 희망 가져도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그냥 나온 것 뿐인데 우린 그냥 뭐 이 사람 어떻게 생기는지 얼굴이나 보이더라도 나온 것 뿐인데 어? 이 남자 그래도 내가 여자로 보이나 보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폼님 우폼폼으로 인님 바꾸십시오 물론 만나볼 수 있어 근데 저 나이 때 여자들 중에 제대로 된 여자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심심하니까 나가는거에요 할거 없으니까 그냥 애들 나가나 보자 바람이 쐬죠 나가는데 굳이 저런 분들 만나면서 바람 쐬고 싶어? 저런 분들이 과연 간단하게 그냥 뭐 대화는 안하고 끝낼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끝납니다 보통 여자가 저녁에 먹으면 속물 중에 속물이 됩니다 속물 속물 만납이 돼요 속물 만납이 뭐냐면 남자 한 번 만나면 이것저것 빼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간보고 빼먹으려고 저런 분들이 자기가 계산하겠냐고 자기가 계산 안하겠죠 남자 계산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뭐 가격대가 좀 무난한 그런 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가격대가 비싼 곳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비싸게 얻어먹어 더 많이 먹고 그럼 여러분들은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미 나이 찰대로 찬 아줌마 같은 여자한테 비싼 밥을 제공하는거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 우풍님 그러고 싶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저게 어떻게 소개팅입니까? 솔직히 여자애분들 뻥치지 마세요 뭐 소개팅이야? 소개팅은 뭐에요? 그냥 간단하게 뭐 연애감정 만나는거잖아 저나이 묵구스도 연애야 결혼하려고 나온거 다 알고있어 여러분 저나이 때자들은요 소개팅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선이 소개팅으로 바뀌어버렸지? 선 맞잖아 선짜림이래 여러분 근데 선짜리라고 남자 부담스럽게 느끼니까 소개팅을 둔갑한거에요 근데 저나이 때가 어떻게 소개팅이야 아니 여자가 저자리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안떼질거 같아요 뭐 연봉 얼마나 보냐 결혼생각있냐 안 물어볼거 같아요 물어봅니다 왜냐 이 여자들 급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는 단순히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나이가 점점 참을찰수록 연애의 기회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이 소개팅 끝나면 더이상 이제 접점이 없을거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서로 넘어가면 결혼에 급하지 않은 여자가 없습니다 저자리 나온 이상 나이 먹을수록 쪼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말은 안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굳이 나이 찰떼찰떼 여자를 만나면서 저런거까지 다 각오하면서 만나겠냐고 왜 저런 사람들 비교까지 맞춰보려고 그래 비싼 돈까지 써가면서 이미 저런 분들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서 비교 대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나이 먹으면 안좋아지는게 연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만났던 남자와 자꾸 비교하거든 줄 세운단 말이야 자기들은 대단할게 없는데 맞잖아요 여자들이 망가진게 저런거야 나이 먹으면 여자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있거든 가치가 떨어지는데 본인이 떨어지는 가치를 생각 안하고 내가 그동안 거쳐갔던 남자들을 데이터베이스 사오면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이 생각한단 말이야 쫓기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더 비싼 가치를 받으려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망가진다는거야 이런 제자들 밖에 없다고요 굳이 내가 급하다고 내가 외롭다고 이런 제자들 만나야겠냐고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분들한테 당신은 결혼 연애 대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가시고 이제 그 나이 먹었으면 결혼 내놓으시죠 뭐하러 나오십니까 뭐하러 희망 가지시나요 앞으로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살 국립 좀 하시죠 괜히 이런 데 나와가지고 관심 아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제 저 나이가 되면 저 나이가 아니라 33살, 4살 되면 이제 포기해야 돼 제가 봤을 때 한 91년생 되면 포기해야 돼 91년생 정도만 되더라도 결혼 좀 낳아야 됩니다 만난 사람은 낳아야 돼 놓기 싫어도 낳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남자들이 안 만날 거거든 안 갈 거거든요 근처로 안 갈 거란 말이야 더 걸을 거란 말이에요 점점 메워지고 있거든 남자들이 남자들이 점점 메워져가지고 이 자리를 걸은 기준에 한 살 한 살 줄어들 거예요 제가 34살까지 얘기했잖아 작년에 35살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는 34살이야 한 해 지나잖아요 그럼 33살이에요 한 해 지나잖아요 서른 둘이야 그러면 그 나이 차버리고 그 나이 지나버리자면 어떻게 될까 끝난 거예요 끝 끝난 거라니까 보인들이 아무리 결혼 시작 나오고 어필을 해도 남자가 안 쳐다보고 안 만나주면 그만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토할 거야 그렇다고 지금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차버린 상태에서 개기 부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여자들이 나이 차버리자면 이제 발악하거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데 그런 발악하려 할수록 남자들이 더 안 가 왜냐하면 본인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넌저시 보이는 거니까 더 더 안 간다니까 더 피하고 본다니까 걸리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분들 저 나이 때 여자분들 소개팅이 아니라 선인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가주면 저런 여자분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 나 아직도 먹히네 아직 여자네 몇 명 더 만나보고 결정하면 되겠네 이런 환상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환상을 깨부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가 서른 살 넘어가면 늦은 결혼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누구나 서른 살 넘기는 분위기 붕어영 영상 보면서 요즘 시대에 변화를 느끼네요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15년 전이 정상이야 아니 15년 전이 맞아요 지금이 비정상이고 서른 살 넘어가면 여자 위험하다 노초녀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만약 여자 배역이 서른 한 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노초녀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걱정했어요 야 저 만날 사람 없으면 선이라도 봐 너 거기서 몇 살 더 먹으면 아무도 려간 사람 없다니까 그런 거를 드라마에서도 대사로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지금 15년 전이 정상 맞아요 서른 넘어가면 급한 것도 많고 늦은 결혼 맞아 여자한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서른 넘어가서 결혼 못한 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른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거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가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이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최근 나온 통계로 보면 여자들 평균 초혼 연령도 32.4예요 이것도 이제 만 나이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한 서른 세 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결혼 코스 얼마 안 맞다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30대에 접어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여자들은 결혼 못한다는 거야 거기서 몇 년 차버리면 근데 여자들은 상태 파악 못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자들끼리 아직 애기네 아직 젊네 아직 더 놀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합니다 웃긴 게 남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아니 여자분들 남자한테 물어봐요 남자한테 여자 서른들 어떻게 하면 야 위험해 야 정신 차려 너 거기서 몇 년 지나잖아 아무도 못 만나 너 같은 애 만나 줄 것 같아 정신 차려 이거 사 야 너 돈 얼마나 있어 야 그 밖에 없어 너 그런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지마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너 별로 대단한 여자 아니야 남자는 이렇게 얘기할 건데 꼭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괜찮다 어? 야 그 나이면 좀 더 놀아도 돼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좀 꿈이란 말이야 아직 젊어 야 몇 년 돈하다가 시집갈 수 있거든 걱정하지마 이런 대도하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꼭 보면 맞아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여자한테 애기라고 하는 거 봤어요 애기라고 안 하잖아 맞잖아 그런 표현 써본 적도 없고 맞잖아 꼭 나이 잘 다 차가지고 더 이상 결혼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께 모여가지고 예쁘네 어? 한창이네 뭐가 한창이야 이미 전성기 다 지났는데 맞잖아요 전성기 지난 때도 다 지났 않게 모여가지고 품평이 하는 거 어이가 없다니까 이게 그렇게 올려치기 한다고 한들 뭐 결혼할 수 있는 연할 수 있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여자분들 여자들 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쪼들리는 거 맞습니다 쪼들리는 게 맞아요 남자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여자분들 특히나 나이 먹고 손을 넘어가서 해놓은 게 없다 변변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 특히 마통이 있다 이러면 결혼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와 나는 그 언니들 얘기 듣지 마시고 남자분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빨리 청취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자 손은 너무 위험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